네 이번에는 1과 8페이지에서 9페이지 처음 틀리다 틀리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틀리다 맞죠 이렇게 하고 2번 3번 손가락을 코 옆에 대고 틀리다 나 나 가슴에 손으로 내고 나 너 너 너 그리고 당신이라고 존칭하는 말로 할 때는 당신 당신 우리 우리는 나를 포함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여러분 우리 란 말이죠 우리 여러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원을 그리면 되네요 여러분 돌리면서 여러분 모두 모두는 이렇게 해서 아래로 모아요 손을 동그라미 그리면서 모두 맞죠 모두 어디서 어디서는 이 w에 해상될 거예요 아마 what who what who which where when 할 때 w 이렇게 하고 곧 어느 장소에서 where 어느 장소에서 이게 곧이에요 장소 place를 말해요 place what what 또는 which place 어디서 이상입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